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3회하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회하 12장 말씀 1절로부터 15절까지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하나하나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왁께서 나단을 다위세계 보내시니 그가 다위세계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여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달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 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위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위시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겨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랑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랑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에게 보내는 것은 여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회개치 않냐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주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아니면 설교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책망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발람이 깨닫지 못할 때 낙위에 입을 열어서까지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여와의 사랑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믿지 않은 자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도 죄의식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기 양심을 따라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법, 율법, 세상의 법에도 충성되게 잘 정직하게 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몰라도 이 땅에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안 알고가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사건으로 또는 어떤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징계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에게만 주신다고 히브리사에 말씀하시죠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사용하십니다 나단을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팔을 불게 하시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책망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을 전하게 할 때 그것이 어떤 죽음 앞에 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처할 수가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위기와 섭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위기나 어떤 우리가 당할 섭리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다윗이 직면한 것과 또 다윗 아니 나단이 직면한 것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데 비유로 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아 알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윗의 상태를 주님이 드러내고 보게 하고 알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비유로 말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다윗도 나단이 비유로 말했을 때 알아들었나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나단이 와서 비유를 할 때 그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가진 자와 부한 자 양을 많이 가진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다윗이 많이 가진 자요 우리아는 단 한 양만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에게는 단 하나의 아내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서 암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4절에 아내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 왜냐하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져서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할 수가 없고 오직 남편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남자가 그 몸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런 권세자 앞에서 그 권세자들이 행하는 것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세자였어요 그는 왕권을 가지고 바세바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자가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자 할 때 그 권세자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대로 반박도 못하고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해야 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몸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세바가 왕 앞에 그대로 순복한 것 같이 세상 권세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이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괴생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가복음 12장의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시고 41절에서 그 다음에 44절에 헌금에 대한 말을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 냅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 하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높은 관리들에 대한 말을 한 것 같고 아래는 헌금을 한 것 같이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유구의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죠 외모로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에 위축이 됩니다 먼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삼가고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권위를 갖고 그렇게 뭔가 거룩하게 보이고 무엇인가 정말 능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는 육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육의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우리 아이의 아내를 삼킨 것과 같이 그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앞에서 내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겸손한 자 오직 여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되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낸 두 랩돈이 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더 귀하게 보고 하시는 말씀은 왜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랩돈은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여와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한 감격의 상태여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여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가운데 드리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린 것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추건합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내고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배짱 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그분을 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자가 되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였는데 그가 자기의 권세 그 권위에 높아져 버려서 한 어린 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임의로 행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작은 소자 하나를 볼 때 함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춰내도 그 한 영혼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믿음이 약해서 어려서 연약해서 잘못하는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고 그렇죠 품을 수 있고 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이와 같이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다윗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 비율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나온 반응은 심이 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심이 노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가 율법으로 지금 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이게 된 것도 율법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또 지금 이 비율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되겠다고 한 것도 율법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남의 양을 손해를 보게 할 땐 두 배를 갚아야 하게끔 한 게 율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두 배의 두 배 네 배를 갚으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다윗 지금 이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판단으로 지금 나단이 비유로 말씀했을 때 이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벌써 정제하고 그리고 그 심령에서 노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잘 아는데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어긴 자이죠 자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자인 거예요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자이고 그 4배나 배상을 해야 할 자인 거예요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는 지금 잘 알고 판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은 잘 보고 내 잘못은 보지 못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죄 내가 그와 같이 남을 판단하고 내 죄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죠 그런데 남은 참 잘 판단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알아서 내가 티끌을 빼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오늘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다는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자는 이와 같은 죽임 마땅히 죽임을 당하고 네 배로 갚아야 된다는 말을 한 것처럼 그것을 다윗에게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이 말 보상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은 율법 앞에 놓여 있고 율법으로 지키고 율법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것 죄를 지은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함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제한다면 바로 내가 그 정제 아래 노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는데요 내가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제할 때 내가 바로 그 율법 앞에 노인자가 돼서 너도 동일하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정제함을 똑같이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율법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뭔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의 왕권을 사용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어떤 재판관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곧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진 교만을 말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은 자들을 회당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쉽게 판단하고 정제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런 자들을 삼가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너희는 겸손한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헌금을 한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 둘렙돈을 들인 여인과 같이 그 과부와 같이 정말 온전히 어저께 주의레베의 철교처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리세인들은 그들이 십의 일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박하와 근처의 십일조는 들을지 모르지만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그 정의는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궁유람을 하는 것도 버렸고 그래서 정제하고 판단하는 사랑은 없는 그러한 믿음도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러한 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윗이 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아니면 알고 있는 말씀 그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판단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참 주의하는 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만 옳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다 틀리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혹여라도 그렇게 들릴까 봐 혹여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또 말씀이 잘못 전하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7절과 8절에 말한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고 사월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석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 앞에서 높아졌다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도무지 자랑할 것이 있는 자이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은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네가 도대체 너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잘났다고 할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알고 다른 사람이 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 없는 자들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더 주고자 하면 얼마인지 더 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서 이와 같이 여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10절에 내가 나를 없인여겼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분으로 없인여겼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없인여김며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생각지 아니하는 없인여김며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신 네가 여와이시지 너 스스로 이러한 것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 주가 되시는 자리에서 여와를 끌어내린 없인여김며 우리가 행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닥으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난 척할 때 내가 뭔가 정말 높아져 있을 때 그리고 뭔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린답니다 없인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항상 정말 여러분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겸손한 자 되십시다 절대 높아지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작은 자를 함부로 여길지 마시고 부족한 자를 없인여기지 마시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혹 내 기준에서 잘못 행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내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찾아 봉독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같이 봉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윗이 여와를 없인 여겼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휘둘렀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찾아왔어요 사망권세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권세가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서 육으로 휘두르는 그 순간에 율법 앞에 노인자가 되어지고 사망권세의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곧 그 율법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설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권세를 주신 건 섬기라고 준 겁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여와를 잘 섬기라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라고 그 자리를 준 것이지 그 육체의 왕들처럼 그들을 착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라고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배부르라고 세운 자리도 아닙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준 것이지 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누리라고 나타내라고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준 것이 주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권세자의 자리를 준 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상 주권자들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너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사망권세가 찾아오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앙이 임하는데 네가 한 거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그것이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할 것이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행한 죄의 값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를 하죠 그가 참으로 자기의 죄 지은 것을 이제는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극율과 은혜는 그의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망에 떨어지지는 않는 다시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당한 하나님의 그 채찍이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지은 대로 그가 받습니다 받세바라부터 얻은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그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임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받는 것은 바로 보상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자는 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율법의 보상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주시고 주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내가 행한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19편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자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소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와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육체의 삶 동안에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우둔한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여서 이제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든 일을 하죠 이것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오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율법을 받았으면 정직하게 돌아와요 그런데 다위처럼 잘못하면 정제하는 일만 하고 자기는 돌이켜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와의 개명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만들고 눈을 떠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선한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또한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10절의 말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 앞에서 그 칼을 맞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추건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그가 은혜를 입은 자요 그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겼던 자인데 그가 한순간에 미혹을 받고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죄의 눈이 어두워졌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해요 늘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단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선지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오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내가 여호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내가 뭔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소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고 또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이 발견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회개하여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책망받는 칼이 찾아오는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 죄로 말미암아 14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여호와의 비방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비방할 거리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내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비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구원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사망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사망건세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게끔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지 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망건세가 찾아와서 그 건세를 사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이든 행함이든 잘못했을 때 바로 바로 깨달았을 때 바로 바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아멘 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바로바로 깨달아 회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뭐 이 정도는 아예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죄를 키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바로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모를 때에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진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순간의 율법을 가지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죄 또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높아진 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여와의 이름이 더러운 악한 원수에게 비방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을 다윗이 행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행하면서 그래서 사망권세가 찾아와서 우리를 하여금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고 분리가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역사 영혼들이 상처입고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있는가를 매 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항상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사랑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할 양 없어서 참으로 말씀을 보내서 다윗도 회개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다윗에게 그가 부름을 받고 왕의 자리에 앉게까지의 모든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이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리에서 절대로 고개를 들으시옵소서